하아...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암두시아스. 내 너를 잊지 않으리라... 으어어어, 아.. 아이, 무서워. 의상이 바뀌었어. 어? 어? 이게 그런 뜻이었어? 제물로 바치는 거였다고? 얜 언제 정신.. 반대자 재교육 이 추종자는 우리의 길에 벗어나 있습니다 그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반대하는 것을 멈추게 하세요 흠 여전히 맛이 갔는데 아 저 친구를 보낼걸 불러오기 되나 혹시? 어 여기서부터네 잘 됐다 불꽃 간부 가장 귀중한 인재를 진짜 바로 버려버릴거였네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갑시다 새로운 교리를 선 도와노라 신앙심이 좀 찼네요 오 여러가지를 지금 만들 수 있네 톡 쏘는 생선스튜 10%의 확률로 병에 걸립니다 만족스러운 음식입니다 정성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15%의 확률로 추종자가 즉시 구토를 합니다? 하나 만들어보자 퐁 밥 먹어 얘들아 죄송합니다 지도자님 허락만 해주신다면 다크우드 던전에서 꽃을 좀 뽑아오겠습니다 오 내가? 아 그리고 저번에 퀘스트 그 똥먹이기 퀘스트 그거를 거절해서 그때 팍 줄었구나 어? 종교적 영감이 또 바로 해금이 됐네 아 형식 예배서 감옥 감옥을 하나 할까? 그 반대로 아니? 나 지금 저 씨앗 계속 날아가는거 너무 빡치거든? 허소아비할래 난 손해는 절대 윗도 모르겠다 난 손해는 절대 윗도 모르겠다 아 돈이 없어 돈 벌러 갔다와야겠다 교주 돈 벌고 올게 음.. 쇠사슬 하나가 해제됐군요 근데 여길 또 가면은 뭐 별다른게 없나? 얘들아 와서 기도해줘 새로운 던전을 열 지어다 고맙다 얘들아 안오라 다크홀드에서 자원을 동백꽃게 모아라 아 이거 내가 해야되는거였어? 죽은 적들의 생명력으로 착용자를 일정 확률로 회복시킵니다 대 소용돌이 촉수가 내 방향을 향해 휘둘러 와아아아 아 근데 방향을 지정할 수 없네 이게 좀 불편하 아 일단 그럼 던전을 빨리 돌고 다크홀도 가자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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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안 나오나보네 빨리 빨리 하자 시간이 없다 케이스트 제한시간이 꼭지 나오고 어 방향 지정할 수 있네 저주 공격 피해를 1.25배 증가 빨리빨리 공격 속도가 1.25 증가 오늘만큼은 주변을 캐지 맙시다 지도를 밝힙니다 지도를 밝힙니다 자체로운 자연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장식품 상점 추종자 추종자 지금 너무 많아 필요없고 상점 정신 시우라구 빕 government 이거 지금 나한테 욕했지 손님을 죽일수 있네 자 근데 나 돈이 선택 정신 사례버섯 호박 호박씨야 호박씨야 새로 갈래 무료야? 무료인가 봐 빨리빨리 빨리빨리 나왔다 가려라고 겁많으며 불쾌한 붉은 왕관에 꼭두각시여 넌 우리 중 가장 어린 녀석을 쓰러뜨렸을 뿐이나 앗 그 발언 우리는 옛 신앙의 주교 너와 같은 이단을 우리는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또한 신성모독은 융 허용치 않겠다 니 죄는 많다 또한 그 때문에 너의 충성스러운 조종자들은 고통받아야 한다 그들은 굶주리리라 어어어 여 여 여긴 어딥니까 지도자님 아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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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발레파추 정작 공절이고 있습니다 아니 하필 엘리트를? 쟤 때문에 리겜 할 정도였는데? 하필 쟤를? 용서할 수 없다 하아 쟤네도 아는 거야 쟤가 제일 좋은 애라는 거야 빨리빨리 공격받을시 10%의 확률로 피해무시 회복할때 회복량 두배 아 공속 완전 느려 누가 만들었을까요? 뭐야 이 알은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얼굴도 두껍이네 귀엽다 그래 어서와라 엉덩교에 금덩어리 큰 선물? 아 근데 선물 너무 랜덤이야 나 저번에 동전 하나 나온거 보고 진짜 개충격먹어가지고 나 그냥 금덩 금덩어리 갈게 아 그렇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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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단으로 복귀 빠르게 보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음 세물품의 20% 보너스 예 네가 보는 나의 모습은 사슬에 묶인 아무것도 없는 공간의 나이다 허나 언제나 그러하진 않느니라 나는 옛 신앙의 주교들에 의해 이 저주받을 곳에 묶이게 되었다 놈들은 날 배신하고 여기서 썩어가게 했지 여기 있는 내게의 사슬은 모두 각자 하나의 주교에 의해 수호되고 있다 주교를 죽이고 사슬을 파괴하라 넌 모두를 부수면 나는 자유로워진다 내 너에게 새로운 삶을 줬다 그러시여 이제 넌 내게 빚을 갚아야한다 네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알리라 주교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넌 강해져야한다 추종자를 번제해 더 많은 힘을 흡수하라 이 힘이 곧 나를 풀어줄 여정에 있어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니 살점의 번제 추종자 하나를 제물로 바쳐 새로운 능력과 무기를 해금하고 힘을 기릅니다 더 높은 레벨의 추종자를 제물로 바치면 더욱 큰 값어치가 있습니다 정성들여서 키워놨더니 그걸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 아... 결국에는 피생을 해야하는게 필수 조건이라서 얘들아 잘 있었어? 뭐야 뼈가 삐걱이고 시야도 흐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내 평생을 바쳐 당신을 섬겼다는걸 내 심장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강대한 어린 양이시여 어? 성급했어? 아아 늙었어? 갈날이 얼마 안남았구나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수명이 대박이다 그럼 저런 애들을 그냥 이제 제물로 삼아주면은 쟤네도 좋고 우리도 좋고 가자 설교부터 아이고 천천히 온다 우리 토끼이 설교 시간에 천천히 와 하하하하 아 안쓰러워 의식 살점의 번제 추종자 하나를 제물로 바쳐 새로운 능력과 무기를 해금하고 힘을 기릅니다 아...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암두시아스 내 너를 잊지 않으리라 으어어어어어 아이 무서워 사교난원의 저주 성전의 세계에 새로운 저주가 나타납니다 의인의 열정 뭐 이건 설명도 제대로 안해주네 이거부터 하자 뭔가를 되게 많이 얻었는데 도전 과제를 달성하면 제물로 바쳐진 짐승 마음이 좀 좋지 않지만 어쩔 수 같고요 방금 뭐지 뽀뽀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일단 허수아비부터 빨리 만들자 아이 묘하게 어렵게 해놨네 이거 아 얘들아 좀 도와줘 고맙다 너밖에 없다 여우야 너 나중에 승진시켜줄게 사삼도 도와주러 오는거야? 저 ㅅ놈이 그냥 지나치는거 보소? 두고 보자 벌써 7개월 이래요 자 너에게 축복을 내리겠노라 오빠 이게 좀 양질의 음식을 먹을 때가 되겠죠 이거 좀 빨리 찬다? 아니 또 벌써 업그레이드 할게 있다고? 업그레이드 속도가 너무 빠른데? 이동식 기회배송 화장실이 어딨어 음 여기 있다 정제소를 먼저 빨리 찍어야겠다 그러면 자원을 다음에 자원으로 변경시킵니다 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구나 일반 자원을 아 저걸 진작에 썼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 일단 돈도 생겼겠다 빨리 씨앗 저장고 추종자들이 심을 씨앗을 저장합니다 이거 멀리다 둬도 되는거야? 내가 여기다가 도와줘 얘들아 고마워 너네 다 승진이야 그래 교주가 일하는데 다들 와가지고 어 이렇게 솔선수범하게 같이 일을 해야지 이게 맞는거지 입금 됐지? 이제 애들이 알아서 심겠죠? 아니 돈이 또 그새 모잘라? 이것도 빨리 지워야되고 이것도 빨리 지워야되는데 진짜 돈이 너어머 부족해 얼른 출장을 가자 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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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지난다 다쿠으로 가자 어? 변화에 바람이 불어온다 변화에 바람이 불어온다 그대는 느끼는가 우리의 주변을 세상은 삐걱거리며 변한다 과거의 세상은 멈추는 곳이었다 수세계를 움직이지 않는 옹기 쓸어버렸다 기재로의 씨가 쓰러지고 이 땅의 거주민들은 다시금 힘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들은 쉬이 쓰러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다크우드의 적들이 더 강해졌으니 어 이, 이런 느낌이구나 폭풍의 권틀린 치명적으로 생긴 가시달린 장갑 한 쌍입니다 처음 공격시에는 약하지만 연타를 완성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헉 내 스타일이 아닌데 잡아 뜯을 때 비를 많이 넣을 수 있는데 저 다람쥐 뭐야 적들을 주기심 확률에 따라 생선을 떨어뜨립니다 생선 좋아 생선 주세요 생선 어 이거 잡아 뜯을 때 범위가 엄청 넓고 세요 나쁘지 않은데? 아이오 아, 생선이 먹을 거, 물음표, 돌, 상점이 있네요? 그런데 밑에 뭐가 표시가 있는 건 저 맵을 가는 것만으로도 저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전 그냥 물음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점을 들러서 밑에 저 표시가 뭔지도 확인을 하고 이것도 확인을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응? 이 친구 또 있네? 가련한 류의 시옷 다섯종 가장 어렸던 자여 눈을 잃은 자여 괴팍했던 해 캐시여 목을 잃은 자여 겁많던 칼라마르의 귀여 그 머리에서 떨어졌도다 그리고 사무라여 한때 다섯종 가장 빛났던 이오 그 두개골이 저각났다 악을 보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하는구나 뭐여 요즘 뭘 얘기하고 싶은거야 쟤 고기 나왔다 고기 그는 가슴이 마라애대로 살 수만 있었더라면 하트다 선택 개명석 조각 수정자 형태 청사진 어? 이건 다 매진이네?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는 매진이고 상점은 그냥 무료로 이 세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건가봐 청사진은 뭐야? 개명석 조각 음 교리는 뭐 지금 급한거 아닌거 같고 아니 장식품이었잖아아 이럴줄 알았으면 개명석 조각 고르는건데 이씨 엑스로 표시가 되어있어 대박 어 죽어버려가지고? 어? 어? 어 이제 더이상 복구되지 않나봐요 숭배자가 죽었기 때문에 여행 우와 아 진짜 게임 개쩔어 어어? 사후세계에요 여기? 뭐지? 이 바보같은 가면무도에 끝낼 시간이다 래쉬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던데? 좋습니다 222 일환수 1 20 22 22 오우씨 잠목들이 같이 보수의 공격에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네 와우 와우 이거 지금 내 무기로는 잠목 처리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보스를 잡는 방법으로 가죠 오케이 됐어 부드럽게 물을 뿜어대는 본수입니다 두번 죽인거야? 이분은 보너스가 없군요 그릇이여 나를 소배하지 않느냐 내 호의를 얻기 위해 재물을 바치지 않는가 교단으로 돌아올 때 그대는 새로운 번제 상자를 발견하리라 그곳에서 내가 바치는 재물은 나의 관대함으로 황금으로 바뀌어 돌아올 것이니 그 황금으로 교단을 용성케 하라 허나 나는 쉬이 만족하지 않는다 너무 빈번하게 바쳐진 재물은 그 가치가 낮아질 것이다 허나 두려워 말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그 가치를 되돌릴 터이니 내게 적절한 재물을 바치면 그대는 보상 받으리라 빨리 재물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어 빨리 재물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어 근데 하지 않았어요? 했잖아요 뭐야 이거 고맙습니다 지금 사실 아아 꽃 쪘구나 우와아아아 베리를 이골드에 판매야? 아아 이 여기에다가 재물을 넣는 거구나 베리를 방금 팔았는데 가격이 좀 줄었어요 계속 팔면 팔수록? 가, 값어치가 낮아지는 걸까요? Students 추종자의 고기 가 10골드에야 출발 자 b 빻조각이 많으니까 이거 다 돈으로 환산하면은 나 돈이 많은거 아닐까? 그러네 되게 좋은데요? 이제 1의 값어치로 떨어졌네요 아 돈 수급 진짜 어디서 하나 너무 걱정했었는데 드디어 어 애들 되게 배고파한다 풀투성이 귀리죽 평범한 베리가 담긴 그릇 아 왜 애들 많이 굶주렀었나봐 미안해라 나 여기에 심은 기억이 없는데 애들이 씨앗보고 심었나보다 좋아 이제 돈이 많아졌으니까 이거저것 좀 빨리 지울거 지워봅시다 일단은 이거 하나 업그레이드하고 교단.. 교원이 지금 한 명이 더 늘어났으니까 얘는 이거 작업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워야 되는게 뭐가 있었지? 이동식 예배소 수용자들의 재물을 바칠 수 있게 해주는 조각상입니다 재물을 바친다는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다가 둬보자 개울의 벌림 아이고 외롭다 누가 내 일 도와줄 사람 없나 아 도와주러 왔다 너 승급 야 너 어디가 저 교회 비슷한거 계속 타고 있다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걸 할 수 있다는 표시에요 일단은 썰기부터 멀티 안됩니다 이거 멀티 안되고 멀티라기엔 좀 애매하고 시청자들 참여가 가능하긴 해요 근데 그 기능이 아직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리 죽음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이제 슬슬 재물을 바쳐야되니까 재물의 필요성인가 아님 내세의 병안인가 모든 교단원들이 번제 신앙 특성을 얻습니다 다른 교단원이 재물로 바쳐질 때마다 20의 신앙을 얻습니다 다른 초종자가 죽을 때 신앙을 20 읽는게 아닌 5만 읽습니다 이걸로 하자? 재물로 바쳐질 때 신앙 20 얻는거 금방 frist 은 kingdom 는 은 은 가셨구나 얘들아 예배 시간이 끝난다 신앙심 꽉찬거 보소 아.. 못 먹어.. 얘들아 너네 어디가? 어디가? 단체로 똥 싸러가? 아니 진..진시민? 단체 똥이라니 얼마나 서로 숨기는게 없는거야 잘 자거라 얘들아 아 넌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네 아 좀 마음이 안좋은데? 제빨 살려주세요 뭐야 이게 개쓰레기네? 질병에 걸렸을 때 10신앙을 잃습니다 생성속도 10% 감소 헌신 15% 늦게 생성 넌 안되겠다 넌 구시홍이란 이름을 버리고 쓰레기로 전락한다 어서와라 쓰레기 바로 제물로 받쳐질 준비를 하겠노라 출전 갔다옵시다 등대를 다시 밝혀라 어? 이건 뭐야? 아 추종자들을 살 수 있나보다 음? 여기도 뭐가 생겼네? 응? 여기도 뭐가 생겼네? 한갑군! 먹여야 할 입은 많은데 모두가 배를 골지 않게 하려면 씨앗을 좀 사셔야겠소 불안의 지도자는 언제나 좋은 사업 대상이지 굶주린 추종자들이 참 많거든 여기에 자리를 맞잡을테니 곡식이 필요하다면 어디로 와야 할 건진 알거야 여기 있어도 괜찮지? 시앗을 살 수 있구나 씨앗을 살 수 있구나 흠 삼원이야 호박 씨앗은 음 알겠어 굉장히 복잡하고 게임이 이게 경영이지 예 함혈에건틀리 공격할때 일정확렬로 적들을 중독 시킵니다 유지시 조준 바닥에 착진시 검은 이코를 퍼뜨리는 투사체입니다 오오오 약간 슬로우 되면서 이렇게 음 그렇군요 뭐지? 어 어? 우왕성의 꼭지점 파멸의 다섯 전조 다섯 형제자매가 나란히 있었나 다섯인가 하나요 샤무라 방해하려던 건 아니지만 샤무라 붉은 왕관이 강해지고 있다 이미 레시를 죽였다 다섯은 넷이 되고 넷은 셋이 되고 셋은 둘이 되고 둘은 하나가 되고 하나는 영이 된다 샤무라 쉬어라 나중에 이야기하지 그래야 하지 않겠나 갈라마르 그래 참해요 물론이지 거기는 붉은 왕관의 그릇이야 내게 허리를 숙여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래라 샤무라 허리를 굽혀라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랴 뭐하자 뭐하자 뭐할까 내가 허리를 굽히겠냐고 좀 생각을 하고 얘기해 제발 멍청한 사초남들 멍청한 사초남들 아아 맵에 쉬어있던 공간들이 전부 다 사라진거야 미니맵을 왜 보여주나 했더니 미니맵을 왜 보여주지 이 풀 하나도 동전 하나랑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풀은 무조건 캐야 돼 정말 귀찮은데 풀 하나도 팔 수 있거든요? 어? 소울아트다 응? 제발 지지 마세요 우린 그냥 초종자입니다 낯선 곳에서 헤매는 거예요 외대한 소주께서 여기로 오를 뻔해 정신 사례버섯을 가져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분은 버섯에만 관심이 있어요 점점 미쳐가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 왔을 때 어떻게 버섯을 찾아야지 모르겠다군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도 너무 무섭고 버섯을 찾으시면 그분께서 분명 상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분은 포자동굴에 계셔요 어? 아이고 미안해! 어? 아이고 미안해! 어? 에라 모르겠네 어차피 죽을 놈들이었어 뭐야 아! 에? 에? 뭐지? 왜왜왜 돌롱 한 마리만 있냐? 아 MPC인 줄 알았어 아 여기가 아마 타로카드겠네요 그럼 아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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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이제 슬슬 파밍하는 거 귀찮아지고 있어 그냥 빨리빨리 가고 싶다 아오 저중공격패율은 1.25배 증가 4천은 딱 와 전부 다 전투야? 하아 하아 다시 재생되죠 뭐야! 상자가 비어있어 거미들만 나오고 거미들만 나오고 장난해? 무언가 탈락 생각해보는 중 탈락 무릎 너무 너무 아 멀어 사거리 멀어 사거리 멀다고 오오오오오오오 보인마 이거 뭐야? 어? 플러스야 어... 약간 이상한.. 붉은색 문양들이 막 나오길래 뭐지? 하고 봤는데 플러스네 무기 피해량이 1.5배로 증가합니다 와 이거는 못참지 뭐지 카드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구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거지 평소가 내방이야 어 이거지 완전 개좋고 재활용 적을 하나 죽일 때마다 10%의 확률로 카트를 넣습니다 하면서 좀 느끼는데 전투가 단조로워요 이게 후반가면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건 당연한건데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전투가 되게 단조로운 느낌이야 던전 하나하나에 약간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느낌이 없어 좀 빨리빨리 지나치자 이런 느낌?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아요? 어이씨 전투가 메인이 아니라서 그런가 결국에는 이런것들이 게임의 피로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이거든 아 받아라 척사 잡몹들 패턴이 거의 다 단순해서 그런거 같네 그리고 맵도 기믹이 전혀 없고 그냥 네모잖아 어? 에? 이렇게 다 준다고? 어? 뭐? 뭐야 이방은 네모 너무 단조로운 것 같으면 게임 난이도를 좀 올려보시죠? 그래야 되겠다 어려움으로 근데 이래봤자 뭐 패턴이 달라진다거나 그러는게 아니라 그냥 데미지가 늘어날 것 같은데? 데미지가 지금 원래 반칸씩 달거든요? 한 대 맞을 때마다? 근데 이제 한 칸씩 달겠지 별다른 의미는 없어 이게 패턴이 바뀌면 진짜 개쩌는 게임인거고 난이도 바뀐다고 패턴이 바뀌는 게임은 거의 없지 않나? 쫙 계속 탔아냐라 They did front eb 나라 탕etaan 그럼기그 어? 애들이 안 죽는다 애들 HP가 늘었어요 난이도 올리니까 내 HP가 반칸씩 다는건 똑같네 아! 뭐야! 머리에 돌 떨어졌어 나 뭐 함정을 밟았나? 오 좋은 등급의 상자 소울아타 하나 저 딴것도 카드라고 어? 아 보스로가 새로운 장법인줄 알았네 아니 미치 아니 이게 뭐 아! 어? 죽겠는데? 아이고! 순교했습니다 세물품의 30%를 잃었습니다 난이도 올리자마자 이렇게 죽어버리네 근데 난이도 올린거에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선택을 받은 그릇이오 죽음은 너를 멈출 수 없다 내 너에게 죽음을 허하지 않는다 내 아직 너를 필요로 합니다 네가 모은 것들을 가져와라 교단을 짓고 용성하게 하라 그렇게 힘이 모이는 것이다 계속한 의연한 자여 매번 네가 이곳으로 내려올 때마다 넌 강해져서 일어선다 그 중독에 이곳에 이른덕을 기쁨을 지켜내드리자마자 그 중독에 이곳에서 일어선다 공연한 자여 뒤덕을 지켜내드리자마자 택시 프로젝트 그래서 의상에 오신 LU계 창법을 지켜내드리자 그 중독에 이곳에 오신 분들을 주십시오 그 중독에 이곳에 오신 분들을 지켜내드리자마자